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집으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언니들 이 게임 들어갈까? 빨리 들어가. 미예요? 미 들어가자. 그래 언니. 이제 즐기고 계셔. 이 정도 했으면 익숙하지. 청일점을 쓰여. 미녀들 사이에서 게임하는. 오빠. 캐리어 줄거지? 행복놀. 행복놀. 오빠만 믿을게. 비위가 좋다. 카운님. 하지마 진짜. 톱소릴 것 같아. 카운님 어떤거 원해? 하지마. 내가 맞춰줄게. 아 제발. 아 진심이야. 문도 밴 해주세요. 문도 밴. 문도요? 네. 문도 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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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맨날 일필이야. 아 트리스타나와 유민이도 많이 먹었어. 왜 meditating 있어? 아니, 매우. 방이 떨어지는건. 근데 약간 너무 속도 흥ieurs. 내가 잘하고 있으면은. 내가 씹어 먹을 수 있거든. 좀더 과감하게? 슬 던져서 벌리면은 thrillglsch 하고. 질구 타임을 니가 잘해. 정당하게 맞으면단거 Teleen. 알았어요 언니 언니한테 맞출게 저 정도까지 해드리니까 제가 말파이팅 해드릴게요 딴 거 했으면 죽었어 언니 바로 하극상이야 니달리가 좀 무섭긴 하다 이거 역법화할게 그런거 없어요 오빠 계단소리 하지마세요 오빠 대표성 고마워요 자연스러운 오빠 아 가려워 뿌잉뿌잉 이드 니달리? 탑 니달리 탑 니달리? 시즌2때 에이디 달리 모르는거 같은데 이달리는 탑 니달리면 에이디 갈거 아니야 그럴거 같은데 혹시 몰라요 탑에서 에이디 갈지 에이디 가면 이거 어렵다 왜 어렵죠 아니 말파이트가 아 말파이트가 일단 헤르메스 태블르망 그 다음에 적응형투구 언니 묶은거 되게 잘 어울린다 언니 언니 섹시해요 언니 뒷목선 오저드렸어 언니 진짜 난리났어 아니 팔에 문신 노리신거 같은데 오우 머리카락 자꾸 이거 오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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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니달리가 입으로 머리끈 물고 이렇게 해 이렇게 요즘 낯겜 여캠 하하하하 하하하하 저희 둘 말고 게스트를 비춰주세요 아 나 진짜 이거 머리카락 지금 게스트분 모셨는데 지금 바루스 탭이다 탱 바루스 탭 네 미니언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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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리오룩이었네요 괜찮아 여진이잖아 파랑쪽이 조금 달라가지고 미니언의 재보석기로 머프 먹으면 되겠다 하하 미니언 생성 어 카운 언니 왜요 언니 하하하하 언니 이 정도는 괜찮잖아요 언니 하하하하 하하하하 여기가 커피디님이 미모로 게스트때리는 망인가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언니 신.. 나도 나도 춤출게요 언니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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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애쉬 춤추는 거 왜 이렇게 하하하하 진짜 웃긴다 하나 둘 둘 하하 이게 전반이 하면 현저타임이 빡세게 오네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초반에 부시에서 그 탑에서 니달리가 계속 깔짝깔짝 거리거든요 네 네 아까처럼 CS좀 놓치더라도 네 딜교환 안하는게 아 네 라이너들의 미모상태가 심상치 않다 아이 고마워요 10개 선물 감전이야 바르스 짜릿해 아 아프다 오 왜왜왜유로 당하는거같이 살펴etric만 예 유니 이제 옵니다 아 너도 해야 되지 상대 이쪽 스타트 한 것 같아요 추정컨대 지발나나 처음에 6렙장까지 갱이 없어요 딩기만 했는데 딩고 날려줄게요 땡겨 조금씩 땡겨 어 저 찼어요 쿨가가 올게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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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거 땡겨야지 빠져가지고 니덜리 창응 맞으면 네 아 뭐야 이거 아 아 이건 크게 말렸다 아씨 이런 이런 옆에 거 먹을게요 아 이거 너무 크게 말렸어 야 어떡해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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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세요 모모 아까 탑 네 아까 탑이었어요 옆에 한 번 하고 올게요 집 갔을거야 저거 밟으면 안돼 또 저 덫같은거 저거 밟으면 표식 생기면서 니달리가 갑자기 뛰어오 암호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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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자 갑니다 암호모 암호모 zyka 앤드도 움직이는 중 어오 왜 전멸 과가봐 전멸 안돼 아 왜 전멸로 들어 그걸로 빠져나가 네 아 그걸 왜 전멸로 들어와 젠을 아껴야지 애들 한 대 더 더 붙는다 안 돼 안 돼 직스 빠져 직스 빠져 제이스 제이스 조심 직스 빠져 그냥 잡아줘 죽다 먹자 뒤로 돌려서 먹자 이거 직스 노마나요 아 전멸 너무 답답다 폴타입은 돌아가요 괜찮아요 내가 썩 못할까? 그럼 제가 원딜할게요 아니 그게 아니고 나 궁댁 따야 된다 이거 패스포 열기 흡수 안전장치 해제 안 돼 실망인데 옆에 뭐가 왔네요 맞어 두 개를 감았는데요 아 제라스 이거 진짜 이 딸피로 집 계속 안 가가지고 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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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묶고 봐 오 이제 안 났어 나이킬 이제 안 떨어져 이차 den 아 미니 미드 미드 아이아아 씽 어이씨 오른쪽 왼쪽 살았어요 세 벌밖에 없음 제라스 x3 죽었으면 우울했뻔이다 흐하 belief 살았으면 됐어요 오빠 하지마, 진짜 핰 lawyers 아, 젤로스 진짜 집을 절대 안 가네 sekarang 갔다 왔는데 지금 distML 우리가 압살 빨리 해서 좀 성장을 한다 mechanics 나 3번 갔다 왔는데? 지금 괜찮거든, 봇? 네네. 우리가 압살 빨리 해서 좀 성장을 할 다음에 올라가야겠다. 인제 때 지금 하자, 너 궁. 너 아직 사렐이에요. 그럼 내가 성공 박으면 네 정말 아직이고. 가가지고 숨어 차이 생각하지 말고 죽이려고 궁 쓰시면 안 돼. 아, 아니요.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도망궁 썼어야지. 이거 더 솔킬 당하면 이제 못 이겨, 아예. 나 6. 너는 각 잡고 있어, 부시. 네. 그... 이래도 이게 아예, 아예 그냥 CS나 저거까지 경험적이야. 화면에 나갔어. 어? 윈도우 눌러서 화면에 이제 아, 100개 선물. 천천히 천천히 해. 아, 100개 선물 감사합니다. 준비, 준비, 준비. 아니 아니, 먼저 나오면 안 돼. 내 궁, 궁. 아니면 Q 먼저 해도 돼. Q 각 나오면은. 뚫지 말고 해, Q. CS 뭐 멈춰? 가자, 뽀. 직수 어디가? 나이스. 뒤에 뒤에 뒤에. 네. 어? 아이씨. 부모. 무모. 무모. 무모, 무모. 무모. 무모 지금 바텀에 있어? 예. 나이스. Q. 안 돼. 네. 아, 이제 돌아왔어요. 더 붙었어야지, 그러면. 아, 안 될 줄 알고. 제이스, 제이스. 미드 어디? 제이쎄라스 안 보여. 제이쎄라스 안 보여. 어디였는지 모르겠어요. 아 누구지? 나 니달리도 안보여 제라스 니달리 여기 제라스 안보여요 제라스 여기 기자 카운 언니 오더 너무 섹시해 백개선물 고마워요 오빠 뿌잉뿌잉 어 어떡해 진짜 어떡하지? 어떡해 진짜 싸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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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하고 있으니까 나이스 나이스 나 빠져야 돼 빠져 아도스쿨 만지다 나지 제라스 지금 미니맵으로 아래쪽 봤어요 오케이 저쪽 빠질게요 제라스 여기 궁 돌아오면 이거 자고 잡는거야? 네 신발 먼저 가야겠다 제라스 돌아와야겠다 뒤로 빼면, 빼면서 쫓아오면 아아 죄송해요 작전을 변경해봐 니달리 4킬 빼면서 잡땡 둘 중에 하나만 나 못 버텨 창만 조심하는데 지금 창 4대5야 괜찮아 노려봅니다 제라스 네 프레스 나이스고 한 번 더 프레스 거리가 헤베하다 가삐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MARK 와이씨 아 나이스 굿잡 굿잡 여기는 괜찮은아무무가 있을텐데 아무무 탑 굶온 아까처럼 거리 계산하면서 Q 조이지말고 해도 돼 바텀 미아 굿신 숨어있어 그냥 그냥 박혀있어 라인 땡기면서 하면은 병치도 못먹어요 나이스! 박을 쓰면 박어! 공 쿨이에요 뷔 어떻게 돼? 우와 학살 뒷자리구나 겁났어요 내 뒷자리 안 먹었지 내가 오버할 땐 내가 오버할 땐 그냥 빠질거야 넣어라 사러 네 나이스 됐어 됐어 오케이 딸링이 나중에 잡으면 되니까 일단 지금 텔 없는거지? 네 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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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먹어 공 쿨 채굴 채굴 타워 채굴 모모 용쭈 직스 블루 모모 여기 네 직스 블루 괜찮아요 양피지 ㅋㅋㅋㅋㅋ 와 양피지 만능이야 용 안 먹었다 제라스 안 보여요 오케이 알파궁으로 니달리 한번만 박으면 오 제라스 밑에 뭐지? 어디? 제라스 어디갔지? 왜 여기 여기서 보였지? 제라스가 오겠지? 노틸 궁 있어요 이번엔 니가 먼저 하자 자꾸 수정초 깨뜨려요 쟤네 오케이 니다니 궁 박어 제라스 탑이네 굿씨 쪽에서 숨어있어 뭔지 모르게 숨어있어 저 궁 박아요 저 궁 박아요 아 여기 암호 암호 바텀 아무것도 없어 나이스 샷 아 저걸 맞아주래 살아야돼 제발 도움 좀 잘 좀 가 애들 어디? 다 위쪽에 있었어요 나 갈래 갈래 나 무서워 제라스 때문에 아니 제라스는 죽었어 한 번 졌다고죠 하아 7 8 9 10 군다 대 방패 나와버렸다 아 제라스 언제 1킹만 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아 제라스는 게리는 우리가 빨리 터뜨려줘야돼 이거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해야 너 궁 몇초? 저 52초에요 아까 썼어요 나 궁 25초 네 아까처럼 네 네 먹어 먹어 뭐야 이거 어 제라스 왔다 제라스 전면 없지 없어요 거의 저 안 좋은거 같아요 다 더 다 맞아도 안 좋은거 같아요 너무 맞고 왔다 너무 맞고 왔다 아 너무 맞고 왔다 제라스까지 생각이 못했어요 하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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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 좀 하원님 딜 좀 하원님 딜 좀 잡았다 어? 어? 유미가 맞았나 본데 마지막에 7 8 나이스 다행이다 다행이다 복부했네 개굿 개굿 이거 이거 컸다 되게 컸다 오케이 오케이 이거 어디갔지 주전 파란 말이 안보우네 파란 말이 안보우네 궁혼입니다 쩔여 아리스 빼 지금 빼 지금 빼 정력먹어서 바로 올거야. 더 빼야돼. 아니다. 미드다. 여기다. 여기다. 직스님 노틀 백업해줘. 네. 가고있어요. 가고있어요. 앗! 맞아버렸다. 와.. 진짜.. 됐어? 10개 선물 감사합니다. 3승할 때 1승 추가 코인 들어가면 재밌겠다. 이 판 이겨야돼. 이 판 이겨야돼. 자 니달리. 백 백 백. 와이파이 되게 귀여워. 일로와봐. 너 저거 렌즈단 보이시나? 제가 와도있어요. 한번 해보지. 대기. 성공 내가 박을게 그냥. 너 궁 아껴봐봐. 지금 아무도 안보여. 그러고요. 애들 보이며 하자. 아무도 안보여. 가자 궁 미드. 가자. 호. 호. 궁 쓰지마. 자 죽은거한테 믿으러 왔어. 밀자. 오케이. 궁 박으면 돼. 지금요? 대기. 받아도 돼. 너 올라가. 지금 올라가. 오케이. 나이스. 기울었다 이거. 이달리 조심. 참. 말파는 빼. 쭉 빼. 노틸 궁 있으니까. 갑. 노틸 궁. 네 있어요. 나이스. 애쉬도 왔죠. 탄 밀고 올게. 아 노틸이 내 쪽으로 붙어라. 네. 붙을게요. 너 돌아서 와. 그냥. 밑으로 돌아서. 뒤에서 적 들어오면 뒤에서 백업을 해줘. 전멸 있나? 니? 저 있어요. 블루 아무나 드세요. 저거 먹을게요. 왔다. 니달리 왔다. 도와줘야 돼. 니달리 붙으면 일찍 통합 효과. 거기서 너 대기. 나 힐 한 방 있어. 힐 한 방. 죽으면 어디 나. 바로 도 혼자 있어. 왔다. 야 잘러. 아니다. 잘러 못 잡. 백. 됐다. 위에 세 명. 위에 세 명. 오. 내가 멀어서. 밑으로 내려왔다. 백. 나 바로 싸울 테니까. 거기서 대영상만. 무모 궁주신. 저는. 안될거에요. 백. 그만 싸우자. 와. 여기 쟤라스.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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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 얘네 할 거 없어. 이거 슈바나 솔킬 각? 저 혼자 블루 못 먹어요. 문은 뭐 들어야지. 지금. 저희가 드려야지. 지금. 템이 좀 모자라가지고. 아 깜빡. 미드 빼고. 미드 빼고. 미드 빼고. 갑니다. 텔이나 뭐 있으면 빨리 타. 나이스 슈바나. 나이스 슈바나. 나도 텔. 다 한 번 그냥. 나 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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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킬. 나이스. 와 딜이 왜 안나와. 아직. 내가 지금. 그게 없어서. 숨 없어도 나 지금. 나 지금. 나이스. 나이스. 그대로 가. 그대로 가. 트. 저거 시라고? 구강해 좋아요. 구강해 좋아요. 애쉬 레드맛고. 응. 굶운. 굿굿 오케이 아 수원천사랑 먼저 갈까? 수원천사? 굳이? 지금 누가 무서운데? 우리편 개짜일까봐 수원천사 있어도 수원천사만 빠지죠 블루블루 없기? 여기 한명 있어요 햇바론? 햇바론? 바루스 보운 무모 미드 바루스가 니달리 뭐지? 바이가 먹으면 가 내가 궁 있을때는 햇바론 아니야 궁 있을때는 말파 그냥 궁 박으면 돼 궁 박으면 돼 궁 박으면 돼 일로와 말파 나이스 잡혔다 드레스 바론 정글 없어요 아 근데 바론 이거 안될거 같은데 애매한가요? 저 공이 백 백 백 백 이거 박습니다 가능하냐? 박으면 그냥 니달리 니달리 괜찮아 괜찮아 오 2개 두개 김 박정 젤라스 D 조심 여기 젤라스 와 연속필먹었다 바로? 이래도 안돼요? 안돼 안돼 피도 없어 용먹던가 용먹어 용 용용용 아 젤라스가 안 죽었네 용먹어요 몸 해줘야 돼 키가 너무 없어 좋아요 좋아요 일단은 니달리를 한 번 죽여서 여기 제라스 있어요 용먹어요 화염룡이고 안 못먹는다 됐어 칠 적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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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으로 갈게 고고 공원 와도 안 박혀 와 맥 끝까지 백 쭉 백 쭉 백 그쵸 나 직수약 아무무씨가 어디 굿 에그 어디갔지 엔젤나 바론쪽에도 아예 없는데 와 다방하는데 힛 regmelo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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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미까지 둘이 있잖아, 미드 미러 궁박은? 궁박은 상관없어 하나 자를 수 있어, 어차피 자르로 시작하자고 kön이 나, 괜찮아 어차피 빨리 들어가서 이렇게 컨이 꽂혀 궁꽃 오더 멋있다 뒤에 봐봐 아무한테나 아무 죽었고 와 무엇이 실환가? 저런 것도 그냥 박어 니다리 박어 그냥 박어 끝까지 달아 저거 그렇지 저러면 되지 힐 와 뭐야? 음 바로? 바론 안내 미드 제라스 폭킹 때문에 바론이 너무 제라스가 죽어 제라스가 죽어야 돼 이 웨이브만 오면은 저 포탑 깨진다 제발 제발 노노 나 궁 없어 바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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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웨이브 좋아요 로 에드 에드 이제 나오고 다 그때 nac 미리 수 있을것 같아요 케쉬에이크에 혼자다 혼자다 plein 리드 둘 갑니다 리달리 나왔고 저 집 갔다옵니다 정비 정비해도 돼요 영양 먹고 애쉬 3위 1채도 꽤 좋아요 애쉬 혼자다 애쉬 혼자다 안돼 안돼 살 수 있어 애쉬 제발 불꽃무빙 불꽃무빙 와 쥐받아 아우 나이스 이러면 내가 일단 궁이 빠져서 네 호호호호 오 애쉬군로 나갔네 애쉬 레드 레드만 먹어 나 이거 칼라브리로 건드리지 말고 나 이거 궁 채우게 오케이 드래곤이 1군이요 드래곤이 1군이요 여기 안에 와드가 없을 것 같은데 이러볼까 리드 조심 4명 자 궁원되면 얘기할테니깐 뭐 아무나 궁 말파 두티 레쉬 아무나 궁 에쉬 옆에있고 슈바다 옆에있고 정글 다 빼먹고 아이고 나도 모르게 막았네 탑 1차 밀자 미드 조심이요 미드 빠져요 미드 빠져요 쭉 빼요 쭉 쭉 빼요 직승 죽지 않아요 네 아무유랑 유미랑 제다스 말파이터 오세요 싸울준비 노틸이 먼저 궁 박아도 돼 프레스 나이스 프레스 나이스 위에 태야지 프레스 엄청 세다 프레스 프레스 아유 저 이윤이 저거 웨이브 들어와요 나이스 나이스 쫓지 말고 그거 던지면 잡는다니까 네 이거 이길 수 있겠다 이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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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화 직소도 만화 얻고 정비 한번 하죠 드래곤 먹고 바로바로 가도 되는데 지금 유리하니까 바로 집으로 간다고 안정적으로 어 잘못 눌렀네 그냥 먹었고 먹는거요? 아니아니 일단은 먹는거 제라스가 있을 때는 괜히 포킹으로 좀 많을거야 또 배를 오지게 볼 수 있어서 우리가 바로 안 먹어도 이기니까 시업해서 보좌해주면 돼요 나 혼자 드래곤보 나이스 공 나이스 유니! 유니! 2! 1! 나이스! 다 왔다! 노전멸 바루스 웨이브 뒤에서 와요 집중력어졌다 코치몬 아! 아 이거 이겼다 이겼습니다 이겼다 승리해버렸습니다 아 델타임 아니 프레스 프레스 GG 와 진짜 대박 아 아 가발 벗어 아 이거 숨었어요 아 아 내가 원리를 안 한다고 그랬잖아 시청자들이 지금 가발이고 소중히 여겨주세요 다음에 또 쓰셔야 되니까 아 나보다 더 넣었어 나 이번에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와 저 자랭 배치 실버에요 오 굿굿 시바나 딜 1등이죠 아 아 아 저는 뭐 승급전 자격을 획득했네요 바로 한판 이게 바로 티본인가?